영어회화 영어가족 여러분 해케스톡의 안질라입니다 10주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영어회화를 공부한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레벨업한 영어회화 실력 미리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축하를 전할 때 응원할 때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공부해볼 거예요 종강을 맞이한 우리 영어 가족 여러분께 딱이겠죠 마지막 수업을 함께하는 친구들은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쑤먹는 영어 10분의 기적, 아는 단어로 말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수업을 함께 축하하러 가볼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축하를 건넬 때 요새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너 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길 바라 늘 살되길 바라 이런 마음을 담아서 꽃길만 걸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표현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I hope everything goes well for you 맞아요, 여기에서 goes well 라는 잘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랄게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그럼 꽃길만 걷길 바라 이 표현 다시 한번 더 말해볼까요? 큰 소리로 해볼게요 시작! I hope everything goes well for you 여러분, 친구의 동생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참 잘된 일이죠? 동생에게 내가 정말 축하한다고 전해줘 이때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축하를 전해줘 pass on my congratulations 전달하다 라는 의미의 pass에다가 계속해서 라는 의미의 on 이 함께 쓰여서 전해주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럼 축하, 전해줘 이 표현 한 번 더 말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pass on my congratulations 자, 그럼 오늘 배운 영어 표현 함께 복습해봐요 한국어 뜻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표현을 세 번 반복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자, 모두 큰 소리로 말해보는 거예요 화이팅! I hope everything goes well for you I hope everything goes well for you I hope everything goes well for you pass on my congratulations pass on my congratulations pass on my congratulations 우리 3교시에서는 오늘 배운 축하를 건네는 표현과 함께 쓰기 좋은 영어 패턴을 함께 배워볼까요? 축하와 함께 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상대방을 격려할 때 유용한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you'll be able to 패턴인데요 이건 상대가 미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그런 패턴이에요 상대를 격려할 때 아주 자주 쓰이겠죠? you'll be able to 패턴 뒤에 상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넣어서 한 번 말해볼게요 한국어 문장이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럼 잘 듣고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because then we have to go go up and do that you'll be able to do it you'll be able to do it you'll be able to do it You'll be able to come back. You'll be able to succeed. You'll be able to succeed. You'll be able to succeed. 여러분 3교시까지 열심히 영어회화 표현 익히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점점 수업의 끝이 보이고 있네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영어 표현들 머릿속으로 복습해 보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퀴즈를 큰소리로 맞춰볼게요. 자 그럼 시작! 그럼 시작! You'll be able to do it. You'll be able to do it. You'll be able to do it. I hope everything goes well for you. I hope everything goes well for you. I hope everything goes well for you. you'll be able to succeed you'll be able to succeed you'll be able to succeed pass on my congratulations 영어로 말해봐 시즌2 마지막 수업까지 함께한 영어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시즌2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잘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위주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패턴들 저 안젤라와 함께 익히시면서 영어회화 실력이 레벨업 되셨을까요? 패턴부터 복습까지 함께 알차게 공부했으니 분명 놀랄 만큼 성장했을 거예요 영어로 말해봐는 이번 수업을 끝으로 안녕이지만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어회화 강의들이 해커스 속에 가득하니 자주 놀러와지세요 또 영어로 말해봐가 끝나는 게 아쉬운 분들 또 제 다른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다양한 강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어 가족 여러분들 앞에 꽃길만 있기를 바랄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 안녕